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4일 체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소신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 반응 아마 여러 언론들에서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23일 어제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선언이다.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표에 취임한 게 8월 29일이니까 그때 이후에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그냥 대표 취임 전이죠. 이제 대표 경선운동을 할 때 윤 총장이 왜 민주주의의 허우를 쓴 독재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잠시 그냥 직분에 충실하라 뭐 이 정도 얘기한 게 전부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발언을 쏟아내니까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견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견제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친문 세력 어차피 본인이 뭐 대권 도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친문들에 대한 그 어떤 우호적 표시 동지의식 뭐 이런 거에 발로 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무슨 민주적 통제에 운운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민주적 통제라는 허우를 쓴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이다. 이낙연 대표도 뭐 기자를 해봤으니까 아마 본인이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조그만 민주당이 있었죠. 세천민주당이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 원내대표를 했을 때도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 그 당시에는 천정배 장관이었죠.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번에 그 뭐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결국 친문 세력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플러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의 심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립적이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쿨하게 대응했습니다. 퇴임하고 봉사활동한다는 것을 반드시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변호사들 사회활동으로 봉사활동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쿨하게. 그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본인 의지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하라. 이거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그냥 이렇게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한 그런 상황인데. 주호영 원대 대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와는 사실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발언은 좀 잘못됐다고 본다. 검찰총장은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원대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몸값을 혹시 높일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발언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대 대표가 여기서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권 진입에 대해서 반색을 한다든가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훨씬 더 논란이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데 대해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주호영 원대 대표는 전략적으로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을 확인해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확인한다고 해서 지금 윤 총장이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주호영 원대 대표한테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인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전략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외풍을 막아줄 필요는 있다. 아마 주호영 원대 대표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호영 원대 대표가 직분에 충실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충고하는 듯한 모양새.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략적 거리두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아닌 부하 논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한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 다 이렇게 디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다 디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서 비판. 또 보다 더 그냥 단순한 구조로 얘기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모래시계 검사다. 이런 검사 시절의 어떤 명성을 등에 얹고 정치권에 진출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 출신으로서 만약에 정치권에 진출을 한다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캐릭터가 상당히 겹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권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소신발언 또는 그때의 평가 이거를 자산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모래시계 검사님을 해서 박철원 전 정무장관 구속수사하고 이런 데에 기여를 하면서 YSA에서 발탁이 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검사였습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을 마치고 정치권에 진입한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아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런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을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나무라는 듯 보이지만 속내는 윤 총장 견제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런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엊그제에 자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본인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회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 대통령 경선 뭐 이런 거를 노리고 있다. 그것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그걸 슬쩍 본인까지 거기 넣어서 이렇게 오자 회동을 정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용의 1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빼고 5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공동대응을 해나가서 몸집을 키우자.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요. 뜰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과거의 반기문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윤석열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윤석열 견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계속 가죠.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내년 7월 24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입니다. 지금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윤 총장은 그 중간에 아마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야권의 어찌 보면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년 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나면 곧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물음표로 남겨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얘기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아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돼 있죠.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계속 간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약속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윤석열 총장 견제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5, 6, 7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훨씬 앞서서 여러가지의 활동과 언행 이런거를 할 수가 있죠. 경선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 국민적 지지도 아마 그것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 대선후보로서 훌륭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정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쪽에 선점한 효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상 7월달에 10.4%까지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는 이런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대략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3%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 정도에 그쳐있는데 아마 국정감사 발언 이후에 이것이 누군가가 조사를 한다면 훨씬 윤석열 검찰총장은 뛰었을 것이고요. 그런 몸값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치를 아 난 정치는 절대 안 한다. 이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 정치에 묘한 게 있습니다. 누가 여권이 윤석열을 계속해서 윤석열 때리기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인기는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키워 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이게 정치의 역설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그리고 여권의 표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권이 만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야권 지지자들은 어차피 여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7월까지 여권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저희의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내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힘 어떤 후보 경선 국면.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이네 아니냐. 아마 이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때까지는 윤석열 견제. 정치권 전체에서의 견제 물론이고. 특히 야권 국민의힘에서의 견제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어찌 보면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절대 정치권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 이런 포기선언을 하지 않는 한 윤석열의 유리한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임기 종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도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아마 내년까지 9개월간의 정치 스케줄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함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